한 번 봐줘요. 무슨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요. 그럼 무릎 꿇고 얘기하세요. 그럼 무릎 꿇고 한 번만 꿇어요. 무릎 꿇는 건 이름도 아닌데. 한 번 꿇어봐요. 한 번 봐줘요. 한 번 봐줘요, 그러니까. 이기고 나서 우리가 또 울림래요? 아, 예. 꿇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. 모르게 뽀뽀할 수 있어요. 모르게 뽀뽀할 수 있어요. 무릎은 문제가 아니니까. 오케이, 콜. 됐어, 됐어.